의료사퇴 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응급실 경고 여기 한 분께서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리 다 된 거고 정리를 다 된 거잖아요. 4년을 했는데 또 뭘 정리를 합니까? 선거 문제는 충분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회가 공병호TV 들어오셔서 주제별로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로 그냥 딱 6월에 정리한 겁니다. 5월 말로 4월 10일 총선 여러분들 끝나고 분석 마치고 그걸로 딱 정리 정도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응급실 경고 이 방송이 의료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변화를 현장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 진로를 마치고 막 올라와서 이런 피곤한 몸으로 여러분들 방송하시는 내용을 엊그제 전달해 드렸죠. 현재 1선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의료 역량이 크게 약화되고 코로나 현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까지 상당히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그래서 이 응급의학과에 근무하시는 전문의께서는 앞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필수가의 응급의학과 의료인들은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 제가 소객을 요약한 걸 말씀드리더라도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 이야기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장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현장에 계신 또 한 분의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글을 올렸거든요. 여러분 찬찬히 보시게 되면 현장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3차 진로기간이죠. 그 밑에 있는 2차 진로기간 중형병원들이죠. 2차 병원들의 중증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는 2차 병원까지 중증질환자가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학병원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돌봐야 되는 중증도인데도 대학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울며 계좌 먹기 식으로 2차 진로기간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1.19 전화를 통해서 문이 오는 중증은 거의 뺑뺑이를 돈다 보면 됩니다. 1.19에 여러분들 응급환자가 생겨서 여러분들 전화를 하게 되면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관리가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이 다를 수 없는 것이고 이 현장에 이런 응급의학과 의사분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걸어오는 사람 중 중증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 동의 안 되면 이번 안 된다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고 발생 시의 일체의 민행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서약을 하지 않으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급병원을 가야 하고 전원 과정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을 수 있다고 각오하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동의하면 저희들이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남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원은 전라도나 경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세 시간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가능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환자를 받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를 처리할 진료 역량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선생이 2차 진료기관에서 여러분들 한계가 부딪히게 되면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고 뭡니까 계속 전화기를 돌려야 겨우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코로나가 없다가 최근 코로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변종일 겁니다. 지금은 치료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사람만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프면 큰일 납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글보다 저는 중요한 글이라고 봅니다. 현장 리포트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경기 북부에 계시는 응급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걸 보시고 경남에서 일하고 있는 2차 진료기관에서 이런 응급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생생하고 가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차 진료기관이 의료 역량이 크게 저하하면서 환자를 못 받는 겁니다. 중증 질환자가 과거에는 다 대학병원으로 갈 정도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들이 2차 진료기관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럼 2차 진료기관에 담당하고 계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계약서를 받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민행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걸 받고 이런 진료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런 힘에 붙여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3차 진료기관으로 전원 환자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할 때도 이 응급실에 계시는 전문의들께서 여러분들 몇 시간 정도 전화기를 돌려야 겨우 연결되어 여러분들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증 질환자를 분명히 선별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아프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대학병원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2차 진료기관들의 중증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119를 통해 문의 오는 중증은 거의 뺑뺑이를 돈다 보면 됩니다. 환자가 죽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네요. 3차 진료기관에 응급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것은 치료 못 받는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자만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의료 역량이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아프시도록 개인 위생이라든지 개인 여러분들 그런 안전에 각별하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정보를 보내주신 응급의학과 선생님에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또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 말씀입니다. 현직 응급센터에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완전 붕괴 직전인 걸 피부로 느낍니다.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벽지화 하더라도 의과대학 2025년 전과를 붕괴될 걸로 보이지만 그나마 백지화 하면 완전 붕괴는 늦춰져서 시간이라도 조금 볼 때인데 깝깝합니다. 여러분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좀 자주 보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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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데 아 의사선생님이시구나 현직 응급센터에 근무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완전 붕괴 직전인 걸 피부로 느낍니다.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분의 의사선생님 이야기는 상황이 생각보다 상당히 위중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급센터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은 의사분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100일 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응급실 난리가 날 듯 싶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응급센터는 계시지 않는 분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병 때문에 응급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병원에 많은 환자들은 다 어디 가고 전공의들 침사 논금한 기술 앞에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온데간데 없고 의사는 가끔 한 사람씩 보이고 입원실은 다 비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많던 환자와 의사분들 교수 전공의들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빨리 제자를 돌려놓기 바랍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합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방문했던 분 말씀이네요. 여러분 필수 의료과는 의료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사회가 도출할 수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현직 의사분 말씀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전에 척추 주체 알박 곧절 시술을 한 이후에 경과가 아주 좋았던 환자가 변호사 브로커의 농간으로 형사소송을 끌어서 그것에 연루되어 1년간의 소송전에서 성소했지만 두 번 다시는 그 수술을 하기를 꺼려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덜것에 실려 들어와서 수술받고는 잘 지내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소송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참 많을 겁니다. 소송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만정이 떨어지죠. 소송을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고 비용도 들지만 어마어마하게 자료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화해서 여러 건의 여러분들 그런 고발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서 난리로 왔대가 되는데 아주 힘듭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냥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제물이 되겠습니까 소송하면 조선사람 특징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냥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먹는 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조선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의료소송에 대한 리스크의 노출된 상태니까 의사분들이 가능하면 리스크가 낮은 쪽으로 원하실 거라고요. 아마 한국 사회에 이 소송 권하는 사회 특징이 가장 이런 빛을 바라는 곳이 의료소송일 겁니다. 왜 뜯어먹을 때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이 소송을 하려면 저도 진절머리가 칩니다. 무슨 사실 직시 허위 사실 유포죄 명예훼손 유포죄 그걸 제명을 또 계속 붙이지 않습니까 조선사람 지독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유전자 어디 가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저는 바닥을 이분이 아마 바닥을 보셨을 겁니다. 바닥. 조선사람들의 바닥을 봤을 거예요. 조선사람들의. 이제 여기 오늘 한 분께서 엘레간터스 분께서 제가 아들이 의사라서 잘 압니다. 일부러 침대에서 떨어져 돈 떴고 넘어져서 돈 떴고 의사들 힘듭니다. 거머리처럼 그냥 돈을 뜯어먹는 거죠. 거머리처럼 부터가 이런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당하고 나면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럼 병 걸려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미국처럼 여러분들 의료수가에 보험료를 칭 여러분들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의료수가 지불하든지 다 소송 권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그냥. 웬만하면 소송 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정신의 나라가 지금 도둑놈들이 판을 치니까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이란 그 자체의 개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에 이끄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당내 경선에 숫자가 안 맞는 일이 나오더라도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는 뭡니까. 자유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반듯함이라는 것이 당장 밥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들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훼손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연 대통령의 임기가 위험하고 말고는 저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나가도 연금받고 호위받으며 평생 잘 살 겁니다. 임시직 꿀 평생 잡을 잡은 운 좋은 사람입니다. 의료가 망가지도 도움 많으니까 걱정 없고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다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중간에 나가든 다음에 나가든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누가 등장할지가. 이제 전공의들만 한 3주에 4주 정도만 여러분들 신랑이를 벌리게 되면 의료 사태에서 해계문의를 보건복지부가 다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번 일을 저질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까 의료계가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촘촘한 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터지고 여기를 수순하려고 하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가 이런 수순하려면 거기가 터지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 상황을 다 통제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채용시장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든 겁니다. 도체의 적을 만든 겁니다. 그 적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는 적들을 양산을 시켜놓은 겁니다. 간호사들은 어느 날 졸업을 했는데 일리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갈등장기화 때문에 병원이 경력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간호사의 채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에 무려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간호사들의 구직난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간호업계에 있는 사람도 전부를 다 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철저히 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제가 시중에 이런 여러분들 이런 방송 보고 주말에 대통령께서도 시간이 좀 있을 건데 낮에는 바쁘시더라도 이런 거 보고 댓글 좀 읽어보시면 시중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건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개가 많으니까 밥 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이거 보면 다 여론이 보좌관이나 여러분들 대통령실의 간부들을 통해서 언론 보고서 말고 이거 보면 생생한 여론을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나가고 나서 밑에 보니까 전부가 거의 뭡니까 대통령을 여러분들 나무라는 이야기거든요. 의정갈등이 아니고 의로운 농단입니다.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소재입니까 의로운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거고 의로운 농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찬성한 겁니다. 반대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시중 여론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말부터 실제로 문을 닫는 대학병원이 생기겠습니다. 전공기를 값싸게 부려먹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TV조선 종편에서 나왔는데 수백 명이 글을 올린 겁니다. TV조선 종편에 비행기 조종사가 없으면 수많은 정비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졌으니까 대학병원의 실질적으로 의사의 인력의 80%를 차지하던 실질적인 시간 기준으로 의사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없으니까 정비병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113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조선이 의사들을 막 비판하든지 이제는 자세를 좀 전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13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를 못 부려먹으니 PA 간호사를 부려먹겠다. 이게 의료계획을 말합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시급이 비싸던 걸 알고 있습니까 전공의 시급은 체제임금도 안 되지만 간호사는 최소 대졸 초임 시급을 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정말 완벽히 대체 가능하겠습니까 의과대학 놀다 졸업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배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도 배우지 않고 간호사 업무도 아닌 걸 시키면 싫어합니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간호학과 정원은 또 천명을 더 늘렸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윤 정부의 의료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말에 대통령께서 좀 안 보십니까 대통령이 바쁘면 김건희 여사 이름 좀 봐가지고 복사를 했으면 줄도 좀 꺾고 해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을 좀 제대로 하라고 의로운 농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안 놓칠 겁니다.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더 여러분들 개판을 치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주목되는 겁니다. 임기 단축과 개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탄핵 사유가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만든 것은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차관입니다. 그래놓고 엄한 데다가 하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9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끈 하나하나가 이러면 여론인 겁니다. 의료 인력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면서 푸른 점포 있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57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막무가내 정책을 진행하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을 제자리하면 되는데 정부는 전 국민을 뺑뺑이 돌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여러분들 간호사 취업난 부분에 대한 의견인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시중에 민심이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지로 축소 전문의 한 명이 사직한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여러분들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딱 한 분 이 병원 응급의학과에는 12명의 전문의가 근무했는데 한 명이 사직하면서 8월에 목요일 당번을 하기로 했던 한 명이 최근 사직하면서 7일 24시간 진료체제가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충남 세종 충남대병원이 월 100억 정도 개원 이후에 쌓인 적자가 2천억이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세종 충남대병원이 7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개원 4년 사이에 누적 손실 규모가 2천억입니다. 한 해 500억 적자가 남은 거죠. 매월 적자 규모가 50억입니다. 1년 적자 규모가 500에서 600억 정도 응급실 적자 규모가 45억 정도 되는 겁니다. 세종시정부종합정사 인근에 있겠죠. 7월 25일자입니다. 이제 이게 충남대 세종 충남대병원은 분원이죠. 그런데 지금 충남대병원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며칠 기사인가 하니까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면 입원 환자는 30% 감소 수술 환자는 50% 감소 충남대병원이 매달 100억에서 150억 적자 외래 환자 30% 감소 수술 건수 40에서 50% 감소 매달 적자 월 100억에서 150억 10개월이면 1500억입니다. 충남대병원이라면 10개월이면 1500억이라는 이야기는 비슷한 규모의 전남대병원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1조 5천억 정도 집어넣은 의료 사태가 1조 5천억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정부가 1조 5조원 투입 주로 예비비를 두 차례 여러분들 편성했고 그 다음에 선지급 제도 지난달 말 기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해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1640억 아마 선지급 형식이겠죠. 두 차례 걸쳐 편성된 예비비 1490억 원 6월 중순 820억 지금 돈이 별로 없을 건데 나라에 7월 중순 예비비 집행행 1490억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동을 대비 거비의 30%를 우선적으로 지불해 주는 선지급 제도 3천6백억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매월 지급해온 건강보험 선지급금 두 차례에 걸쳐서 편성된 예비비까지 더하게 되면 전공의 공백에 따른 병원 붕괴를 막기 위해서 1조 5천억 정도의 건보재정과 국고가 투입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월 달에 의과대학 정원 정가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6월까지 여러분들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1조 5천억 정도를 집어넣은 거죠. 사립병원들은 전혀 여러분들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빅식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안 한다 해가지고 선지급금 같은 것도 지불 안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책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공의들 복귀해달라 또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김구길인가 하는 그런 지원과는 그냥 전문의 중심병원 관료들은 거의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 그냥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그냥 떠드는 것 같아요.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조기용 얼굴은 좋네요. 전공의들 복귀 용기해달라 뭐 이렇게 환자들이 전공의 한 명만 돌아와도 기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가 돌아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전공의 안 돌아오니까 아직까지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환자들은 단 한 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 복귀를 망수리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달라. 전혀 호소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턱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전공의들이 없는데 전문의들이 어떻게 중심이 되는 그 돈은 또 어떻게 동원할 겁니까 신규 전문의 배출이 비상인데 정부 대책은 전문의 중심병원인 겁니다. 관료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9월 중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시범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양반들도 뭐라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의대신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서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에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로지원 갈롱사 지원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은 9월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런 조기용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은 기정사실화해야 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사퇴는 파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파고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언론들이 지금 방향을 선회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윤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그런 화살을 지금 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라는 것이 초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어가지고 혼자서 여러분들 욕을 먹지 않고 무리가 함께 여러분들 가면 안전하니까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냥 전부가 다 달라들어가지고 까부시겠죠. 까발리고 그런데 문제는 윤정부가 처음부터 정당성이 없고 근거가 없고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그런 의료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훨씬 더 치약하겠죠.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고 권력에다가 압박을 가하겠죠. 언론들이란 게 여러분들 딱 이렇게 가다가 화살을 하나가 맞지 않고 전부가 여러분들을 함께 달라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하인의 엔화가 되거든요. 그게 정치적 동기하고 여러분들 버물려지고 그다음에 정오심, 미움 그런 감정하고 여러분 더해지게 되면 폭발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한국의 여러분들 의사의 질이란 것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원래 의료분야에 여러분들 간 분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 의학대학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의학평가원입니다. 의평은 여기 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아주 정도를 걷는 분처럼 보여요. 의평은 평가를 일단 넘어서야 이 정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의평은 평가를 넘어서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방법은 원장을 그냥 갈아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남들이 지금 다 지켜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의평은 관문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벌써 지방대학병원에 강의실 부족 수련병원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포면화되고 있거든요. 이 kbs 9시 강원뉴스입니다. 강원도가 특별히 일어난 의과대학 정원이 많이 늘었는데 강의실 수련병원 전부가 다 부족해 가지고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강원도의 4개의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165명에서 400명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49명에서 2년대는 132명이 늘어났는데 강의실도 부족하고 시설 숙주도 부족하고 시섭 자재들도 2배 이상 필요하죠. 수련병원은 수용 민원이 없기 때문에 강원대병원 수련이 정원이 28명밖에 안 되네요. 졸업신 가운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다른 병원으로 여러분들 이동해 가지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는 100명은 서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원을 늘리고 지역 전형을 늘린다 해서 강원도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실습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인천 성모병원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거칠게 밀어붙여가기라면 다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고 비판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추진했으면 탄핵이 아니라 빵에 들어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는데 탄핵으로 끝나겠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려 307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들이 수없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이제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물고가 터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그제 중앙일보 논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방송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치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며 전체 기사를 다 여러분들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세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누가 의과대학 정원이 지역 의료 살리기라고 거짓말을 믿겠느냐 무지하고 무식해도 유분수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분물들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대학병원이 망해서 가르칠 교수도 없고 실습도 못하고 그게 의과대학이냐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 맞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매라 여러분들 여기다 여러분들 찬성 클릭한 사람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100자 해라 수도권 병원도 수련할 자리가 없다. 2천 명이나 1,500명 정원이나 똑같다. 강의실도 교수도 수련 병원도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을 왜 정부는 준비도 못하면 된다고 하나 고집 그만 부리고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윤 정부 그만해라 웬 하늘에 떨어진 2천 명이냐 어떤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의사를 이용하고 대책도 없이 정책을 진행하는 국민들은 그걸 믿다니 어처구니없다 75명 그걸 이제서야 보도하는 게 정직한 언론이야 274명 의사들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모른 척하더니 이제와 269명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면 다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이런 걸 5개월 지나서 보도하는 당신들도 참 대단합니다. 모든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3월부터 반대를 할 때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들도 못했나요 이제라도 보도하니 다행이라 하지만 이미 의료계 받다는 시작됐고 보도를 제대로 안 한 언론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8명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 답이다 238명 이 지경까지 이르기에 언론도 크게 기했다 80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대충 여러분들 해가지고 의평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다음에 권력 바뀌고 난 다음에 다 감옥 갑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여러분 차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부총리나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외화평사 해가지고 평가기준 낮추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아셨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한 손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원전 경제성 평가 여러분들 조작한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못 숨깁니다. 2천 명 누가 정했는지 어떤 여러분들 과정을 통해 정해졌는지 처음에 누가 이런 몇백 명이나 올렸는데 2천 명을 받겠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을 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의료 농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몸 다칩니다. 이주호 장관 의평은 압박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바뀌었으니 유연하게 해라. 교육부 노골적으로 정원의대 의학평가원 평가개입 의사들이나 나중에 이렇게 하면 다 다칠 겁니다. 이주호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한덕수 총리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절대 무리한 일 안 할 겁니다. 직업관료 출신들은 정권 바뀌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냥 대외적으로 요즘에는 또 전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나타났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절대 무리수 여러분들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늘공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하고 어공 갑자기 여러분 공무원 된 사람하고 차이인 겁니다. 의학평가원 정원의대 평가 시작한다. 대학총장에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개입하게 되면 언론이 떠들고 분명히 그 사람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의평은 평가 고려하면 2020년이 돼 27년이 돼야 의과대학 정원이 가능하다. 정원의과대학 의평은 평가 탈락 우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해결한다. 무슨 대화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평가는 점수인데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전통공무원 출신하고 졸지에 공무원된 사람들이 처신 잘못하게 되면 전번에 통상산업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혼나는 겁니다. 이거 다음 정권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 둘 겁니다. 이번 정권을 여러분들 혼을 내는데 가장 좋은 소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책 라인에서는 조경 씨나 박민수 씨나 이주호 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 다음에 일어납니다. 정권 바뀌게 되면 이 문제를 새로 정권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소재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 의평 원장이 굉장히 깐깐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번에 정원에 해당되는 30개 지방의과대학 평균 173% 정원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15개 항목이 아니고 51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모두 다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 평가를 하게 되면 100%는 뭐죠? 이번에 정원 증가를 받은 대학들은 통과 못할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아주 몇 명 늘지 않는 그런 한 두 개 정도 대학은 의과대학 대학은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가 기준을 안 바꾸겠다 오해가 생기니까 의학 교육에 대한 우려와 선진화될 거라는 장담이 과연 현실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맞춰가지고 교육 여건이 제대로 따라가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수를 어떻게 충원하는지 교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는지 교육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 다 하나씩 따져봐야겠다. 그리고 주요 평가 기준은 기존의 15개에서 급작스럽게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51개 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겠다. 이번 평가 대상은 평균 173%나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기존의 15개 기준은 아니고 55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여기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교육부는 개입할 거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뜰 거고 그다음에 의평원을 흔들 거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들이 공격할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 건이 다음에 다른 정권이라면 정권을 인수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뭡니까. 조사를 받겠죠. 평가 대상인 의대 30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이 2046에 3541명으로 1495명이나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15개 평가 기준이 아니고 51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아주 최대의 간문입니다. 여기 이제 의평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분께서 의과대학 정원이 200%에 300% 늘어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한 것은 당연하고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대학의 준비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봤을 때 기준 15개 기준 갖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51개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 평가 기준을 사전에 심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는 무슨 소리냐 교육부 너희들은 뭘 아는데 평가 기준을 바꾸라고 하느냐 여기서 불협하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정상적인 경로문 통과되는 대학교가 드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해답은 없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잘 할 겁니다. 대화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알아서 잘 해결 안 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서 평가 인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에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참 조심해야 된다. 이거 개입 잘못하면 나중에 박살 난다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주말에는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이런 분들이 주중에는 좀 바쁘시더라도 인터넷을 보면 여론 동향은 알 건데 신문 방송을 잘 안 보는 모양이에요.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이야기를 전하신 분 내용을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2님께서 말씀을 뚜벅뚜벅 계속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마 중간에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핵 말고는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의료 시스템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박살이 난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국민 수준에 맞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연 대통령도 결국 국민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멈추기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것에 맞춰가지고 훨씬 더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여론이 훨씬 더 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가 여러분 시작됐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예과, 본과, 인턴, 전문의, 공보위, 군의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보는 논문이나 교과스나 문헌이나 이런 것이 다 과학입니다. 과학.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을 배우는 겁니다. 이번 의료 정책이 뭘 이야기한 겁니까?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젊은 의사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나 관리 출신들은 문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우회에서 지시하면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젊은 의사분들은 과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체를 다루는 사람들이고 병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인 겁니다.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 참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협함이 여러분들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조기용 장관께서는 돌아와요 전공의를 외치지만 왜 근본적으로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사바사바도 잘해야 되고 좀 비굴해야 되고 위에서 뭡니까 좀 적당히 좀 조정해 그렇게 하면 뭡니까 참과 거짓을 중간으로 만들 수 있고 거짓을 참과 중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이름대로 대개 문과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관리 생활을 하면 그게 몸에 배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검사 생활하면서 피의자 있으면 제가 있으면 제가 이런 100% 드러낸 게 아니고 제가 있으면 쟤를 깔 수도 있고 그냥 덮을 수도 있고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부풀려가 뭡니까 뻥튀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 방식으로는 젊은 의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은 그냥 제 용으로 표현하면 그냥 올고전 겁니다. 왜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뭡니까 십몇 년 동안 계속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명확한 의사들에게 거짓을 참이라고 강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한 데가 이런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혹시 방송을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에게 이런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 이야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돌아와요 부산항을 백 번 외쳐도 전공이 되느라 의대성이 안 돌아온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단박에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왜 여러분들 전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아니 사기를 뭡니까 진품으로 받아들이라고 사기를 저지른 걸 진품으로 받아들이란 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시작부터 패배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판단착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전세 판단을 그렇게 하면 백전 백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겁니다. 왜 이길 수 없느냐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켜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젊은 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보다 훨씬 더 사회의름 연륜이 짧고 때가 덜 묻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들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래 집단들의 아수라자 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보닌 용산 대통령실 완장착오 의사를 악마화한 장관 차관 공무원들 용산 눈치 보느라 모르는 척하는 국민의 힘 망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장르단에 노란한 언론 무지성과 물개 박수치고 의사 욕하고 있는 국민들 고려말에 나라가 망할 때 모습인 듯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쓰셨네요. 모든 시작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인 용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완장착오 의사를 악마한 장관 차관 공무원들 도대체 국민을 뭐로 보니까 국민을 그렇게 이러면 늘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한 집단을 그렇게 몰매를 두들기게 그렇게 하는 거가 아무리 이런 정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이런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국민은 보호해야 될 대상인 거지 한쪽이 다른 쪽을 두들기게 펴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유인해서 되겠습니까 용산 눈치 보느라 모르는 척하는 국민의 힘 망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을 표정관리에 좋겠습니까 지발로 죽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한 데가 거의 없어요 금년에 간호대 졸업생이 2만 3천명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의료기사가 1만 1천명입니다 얼마나 큰 여러분 잘못을 범한 겁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첫 발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끝장을 낸 거지 않습니까 간호대 졸업생이 2만 3천명이면 그 가족들이 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기사를 내면 될 만 1천명이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의과대학은 2, 3주만 학업에 빠져도 자진 유급해야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국 의과생들이 한 학기를 쉬었는데 어떻게 진급하고 의사고시를 칠 수 있겠습니까 창창이 젊은 수만 명의 의대생과 수련이 전공의들의 인생을 지체하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역사적 신판과 도의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런 공부가 빡센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본인들이 모르겠죠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죠 처음에 군의관과 공모의가 부족하게 된 시작은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입니다 4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까지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 당시도 의료계는 이렇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반대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굳이 만들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입학 당시 남자들은 26세 나이가 이미 30대 들었었기 때문에 많은 졸업생들이 전공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의로 미용 쪽으로 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예능체능을 하는 사람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나가는 등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의정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의정원 초창기에 의대 미대에 나와서 의정원에 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 부작용을 겪고 나서 결국 의정원을 없애게 됐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군의관하고 공부관이 부족하게 된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다고 본 것은 지금 공중복원위에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 복무 시간이 38개월입니다 정식 복무 시간이 36개월이고 훈련을 2개월 3개월 그냥 공짜로 집어넣어 가지고 일반 평사원들이 18개월 하는데 나라가 이러면 3년 2개월 정도를 젊은 사람들을 그냥 군에 묶어 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보고 조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나가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봤을 겁니다 언제부터 38개월 근무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갈 때는 소위 중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병 제대를 시키는 겁니다 진짜 개뜩 같은 나라인 겁니다 내가 이거 보고 왜 38개월인가 궁금했거든요 36개월 더하기 훈련기간 2개월 합쳐 38개월 근무 시키고 나갈 때는 군의관들을 다 이병지 이런 부처가 내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죠 의로계를 그냥 뭡니까 그냥 뭐처럼 본 겁니다 38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해도 제대할 때 이병 제대입니다 이 아트 3779님이 얼마나 이름 열이 받았으면 공부위 36개월 훈련기간 2, 3개월은 그냥 공짜로 집어넣습니다 합계 38개월 이상 의무복무 해도 3년 2개월 의무복무 해도 이병 제대를 시킵니다 저 이번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나쁠까 나갈 때는 여러분 당연히 소위나 중위 정도 여러분들 영광급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8개월 부려먹고 이해관계가 당장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부정이 안 큽니다 부정이 사람은 저마다 여러분 다 정의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제도를 어떻게 이런 제도를 그냥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못하겠는데 완전히 그냥 뭐죠 의대생들을 그냥 노예부리듯이 뿌렸네 이분은 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지 의사협회가 27년간 뭘 했는가요 한 명이라도 정언했는가요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겠는가요 오히려 의약분업하면 400명을 줄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서 국민을 돌아서게 한 것인데 왜 대통령을 비난한지 이분 다시 보게 만드는 거 이런 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 27년간 인구 증가율이 1.1%고 의사 증가율은 300%입니다 인구는 그대로고 의사 수는 3배 늘었습니다 한 해 의사가 3천 명씩 늘어나는 의사 증가율 세계 1위 나라인데 인구 소멸 국가에서 왜 의사를 늘려야 됩니까 폐교된 서남의대 100개는 나와야 정신 차릴 건가요 날이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 는데 애는 안 낳고 의사만 막 그냥 예 예 뭐 한 몇 명입니까 3천 명에다가 생각들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과의사 전성기는 아마 40대 후반인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일 겁니다 복잡하고 긴 시간 수술할 체력까지 갖춘 시기는 딱 그때 붙입니다 40대 후반 이전은 약간 미숙하고 50대 후반 되면 눈도 흐려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 시기 이후에는 간단한 수술은 가능하지만 길고 복잡한 수술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제가 외과의사 수명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봤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음이 아주 짧다는 것을 본인 체험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외과의사가 전성기라는 겁니다 이미 50대 중후반에 가게 되면 일단 시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시간 5시간 6시간 초집중도를 유리한 여러분들 수술 집도하는 것이 엄청난 여러분들 일인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겁니다 50대 후반 되면 눈도 흐려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이런 과정을 꺾어가는 겁니다 외과의사 전성기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네요 흉부외과 전공인은 흉부외과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유의 전문성으로 병원에서 온 온갖 다른 진료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도와줍니다 기관 삽관이 유난히 어려운 환자 도관 삽입에 여러 차례 실패한 환자가 있을 때 흉부외과 전공인을 주로 부릅니다 말하자면 흉부외과 전공인은 대학병원에서도 구원투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정권이 바뀌어도 더하면 더했지 도진개진이란 희망이 없다는 게 슬픕니다 훨씬 심하겠죠 그래도 윤정부가 더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테니까 선거를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한 의사분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도공들이 끌려가서 자진에서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선조 시대 때 도공들은 굉장히 천시했죠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여러분들 끌려가서는 사람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조선 도공들이 자기를 만들게 되면 일본의 여러분 그 당시에 막부 시대일 겁니다 이제 그 시대에 자기 이름을 여러분들 작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죠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조선시대의 도공들에게 상품값을 주지도 않으면서 활당력을 매년 나라에 받주라고 했던 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일본에서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고 아무리 기족이라도 꼭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름을 남기겠죠 조선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외가계, 응급실, 소아과 등에 매겨진 진로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 돈 많잖아 라고 말하며 책임을 안 지는 이 나라 제가 1986년 때 인턴을 할 때 한 시간가량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신폐소생술을 하고 CPR이라고 이분들이 이야기하죠 그 숫가를 봤는데 그 당시 3천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의사가 두 명의 간호사 두세 명을 붙어서 땀에 흠뻑 저절 정도로 노동을 했는데 숫가가 3천 원 정도였습니다 사람값이 참 싼 나라입니다 이제 인계점에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싸고도 안 좋은 것은 있어도 문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조선시대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찰린 말씀처럼 조선 도공이 일본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모든 도기에 대해서 자기 서명을 남길 수 있도록 그만큼 여러분들 뭐죠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있었고 기술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수탈이나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 수탈이나 약탈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더라도 이번에 대한민국의 고위관리들이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전공의들을 어떻게 처음에 다루는지 그리고 의과대학생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다 서울법대나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전공의를 진압하면 되고 전공의를 진압하는데 3, 4주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런 인식, 사고방식, 태도,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끝입니다 그것이 오랜 생활 동안 관리생활해온 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민간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관존밀비라는 것이 의식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크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우리말로 여러분들 좀 쉽게 표현하게 되면 까 까 까 그냥 까 그냥 까라니까 이런 겁니다 그게 한국의 여러분들 지금 지배 엘리트들이 받은 교육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인 겁니다 그거를 저는 본 겁니다 그리고 경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본래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고 양복 이름 입고 넥타이 맺지만 안에 흐르는 피라는 것은 문화적 유전자라는 건 크게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놀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픈 거죠 왜?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지나치게 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외관은 많이 커지고 좋아졌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참 아직도 이렇게 그런저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사분께서 이번 사태를 여러분들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충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세대 갈등 문제죠 결국은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세대 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대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 세대는 별로 본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세대를 약달하는 거죠 다른 세대를 다른 세대들은 정치적 힘 같은 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여러분 저도 가져왔는데 현직 의사입니다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박사님 마음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 사태를 약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마디로 빚더미를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세대 간의 싸움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속해야 될 필수 시스템이자 세대 간의 돈이 이전되는 체계입니다 현재의 과도한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불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막연하게나마 다 압니다 알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에게 현재의 의료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 중이고 점점 더 나락으로 갈 예정이고 어차피 조만간에 대변역이 필요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래전부터 좀비했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그 대변역이란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전체 진심 시스템이 뭔가 아니까 미래의 세대를 약탈하는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간에 국민보험 연금개혁 이게 다 먼 거 아니까 연금개혁이 지체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의 자원을 계속해서 가져다 쓰겠다는 것 건강보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지만 아버지 세대는 자식 세대를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집단적인 아버지 세대는 자식 세대를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더 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노동개혁이 왜 안 되냐 그게 다 먼 거 아니까 지금 세대가 한껏 쓰고 가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이름들 북에서 유전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유전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축적되는 돈을 철두철미하게 몸에 관리하지 않습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같으면 다 먹고 닦아 썼을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철두철미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대중정합적인 정책에 의해가지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돈을 못되게 손을 못되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계속해서 존속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유익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딱 만들었던 거죠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여러분들 일제치하의 보상본반은 대일천국권 자금을 전부 다 닦아 썼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 같으면 자기 마을이 이런 도로 닦는 것부터 다 닦아 썼을 겁니다 그거를 박정희라는 인물이 딱 여러분들 그걸 지고 앉아가지고 포스콜을 만드는데 숨겨놨던 돈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대일천국권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포스콜가 만들어지면서 기계산업 자동차산업이 다 일어섰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세대는 너무나 박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 같 지금 건강보험을 봐도 그렇고 선거제도가 무너지는 걸 봐도 다음 세대는 일체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자기 세대 닦아먹고 쓰고 뭔가 부정선거에 가져들 호화호식하고 노리는 거 그 전부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멀쩡한 건강보험도 다 부수고 선거제도 다 부수고 연금 다 헤쳐먹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뻔한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세대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1960년 전 외에 나서 산 현재 권력의 중핵에 있는 여야 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뭡니까 외눈박인 겁니다 내 권력 내 인생 내 이익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전공이들하고 의대생들 다룬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모한 권력자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계획도 될 수가 없고 노동계획도 될 수가 없고 의료계획도 될 수가 없는 건 왜 너무나 이기적이니까 다음 세대 그냥 가능하면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빛내 쓰고 전부 다 여러분 넘기고 뭡니까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겠죠 그러나 본인이 오래 살 거니까 전부 다 본인 당대에 다 경험하겠죠 나라가 내려가는 것을 계속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그리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며 그것조차 충분치 않아서 의료시스템의 큰 비중을 사보험업계와 병원협회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래세대는 더 비싼 비용의 저질의 의료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비난에 하살한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을 악마함에 돌리는 중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계기입니다 그 심리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난 미래세대가 어떤 생각을 누릴지 전혀 관심이 없어 후손도라 너희들은 내 뒤치다 끄리나 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건 다 저 의사 악마들 때문이야 악마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전에 국민연금을 걱정하신 영상이 기억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개혁 정말 난망합니다 국민연금이 결국 맞게 될 비극적 결말에 이번에 미리 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민이 아닙니다 조선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의사들이 밥그릇이 아니라 환자를 바로 만나 치료하는 의사들이 국민의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피 끓는 책임감이 휴학과 사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본인들 개개인을 위해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막강한 권력 앞에 무슨 권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의사 카르텔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나간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개인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과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들 권한이나 이익을 탈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정치라는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부를 뺐는 데 익숙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의 부를 뺐는 데 익숙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의사들은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뭉치도 못합니다 모래알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을 평생 동안 배워왔습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참은 참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사기는 사기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뭉쳐가지고 으쌰으쌰으쌰해서 뭡니까 나라의 돈 훔쳐 못 먹습니다 나라 돈 훔쳐 먹는 것도 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들은 끼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끼가 있었으면 환자 못 다룹니다 환자를 끼를 먹으면 끼를 먹으니까 사기를 잘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의 사기를 치면 환자가 죽죠 환자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환불을 보고 정직함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고치겠습니까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인을 보는 겁니다 조선인 후기 조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근대 교육관은 여러분들 인연이 없는 조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푸른색 여러분들 민방위 보고 입고 심주스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는 뭡니까 그냥 조선 사람들인 겁니다 아 제가 조선 사람들이구나 조선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70년 80년 나라를 만들었는데 정신적인 면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은 많이 발달했고 기술은 발달했는데 정신이 너무나 퇴락한 겁니다 교육을 전혀 안 받았으니까 그냥 본능으로 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제가 집필한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애리조나는 이제 멕시코하고 적경이 된 미국의 남부 텍사스 인근 지역이죠 이곳에서는 과거에 이제 금광 은광 불을 쫓아서 여러분들 인생을 베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을 샅샅이 뒤져 가지고 제가 기록한 애리조나의 여행기자 사회 역사 문화 탐구가 이렇게 버물려진 그런 책입니다 여름에 혹시 여러분 예행이 좀 번거롭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예행하는 그런 기분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애리조나 답사기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새 주제 준비해서 오전 4시 50분 정도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